이거 내꺼야! 이거 내꺼야! 아냐, 내꺼 입힐꺼야! 내가 첫번째로 했잖아. 아빠도 이거 입으라고 했어. 나한테 가브리엘 형아는 가브리엘 형아 혼자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빠랑 같이 고른다고. 엄마도 아까 전에 멋진 옷을 가져가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 아빠는 나한테 진짜 말했다는 기도하지 않고. 나한테 말할래. 네가 먼저 표수치고. 만약에 잘 올린다고 하면. 너 먼저? 그래, 네가 먼저 입어봐. 이게 뭐야, 이게. 아, 이상해! 아, 지사하다. 어휴, 물 깔아진다. 나는 머리 망가져도 괜찮아. 머리. 그러면 가브리엘 형아 한 번 입어봐. 가브리엘 형아 진짜 어때?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멋지긴 하지. 옷은 멋지지만 질로는 이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다 표정도 잘 못하고. 봐봐. 내가 머리 줄게 입어줄게. 자, 모자도 입어줄게. 아주 안 올립니다. 아주. 너도 아주아주 안 올렸다고. 엄청 안 올립니다. 엄청, 엄청, 엄청. 너도 엄청 안 올려. 어떻게 검사를 할 거야? 가을 다리뽀, 아인연, 그. 실험, 아인연, 달리기. 누나, 미안해. 나 이거. 나 이거. 여자친구가 심해. 이거 양. 나 양보 못해. 나도 양보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민콘아, 너 이거 진짜 좋아? 이건 찜이야. 내가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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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없어. 언니가 좀 양보해줘. 아, 신끄러. 나도 안 보게 되는데. 언니, 민콘이가 동생인데. 내가 찍었잖아. 어? 몇 판 일할 거니? 니콜리로 넘치기니까 놀랬어. 야, 너 해줘. 거인님, 가위도 할 거 할까? 어, 그래. 어, 세 판. 아니, 세 판 안 돼. 세 판. 그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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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알겠어. 나도 또 좋아하는 거 있거든. 죽이러고 나도. 그렇긴. 아, 고고도. 감사합니다.